1번부터 보시면 1번은 자주 나오는 윤리학은 도덕판단에서 사용된 도덕적 용어의 의미, 분석, 명료, 분석철학이라고도 한다 했잖아요. 메타윤리학이죠. 대표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 나오는 윤리학은 도덕원리를 근거로 한실의 삶에서 발생하는 practical,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실천윤리학, 제일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도덕현상에 대한 객관적 서술은 기술윤리학이 많이 하는 거고. 행위의 정당화를 위한 보편적 도덕법칙 수입을 하는 것은 보편적 도덕법칙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따지는 거죠. 보편적 도덕법칙이 수립한 학문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이런 윤리를 응용하여 도덕적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 이 윤리를 응용하여 apply exit이라고 하잖아요. 실천윤리학. 제가 최근에 찍었던 캐스트에서도 나딩스의 배려윤리, 어머니 같은 모성애를 배려의 원형으로 삼아서 배려하자는 그 캐스트. 찍으면서도 감동적이었고. 잘 찍었다. 본인이. 여러분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문제, 생윤리학의 학문적 성리의 가능성은 메타윤리학이 하는 거죠. 학문의 최소 단위는 지식, 최소 단위는 명제, 지식적 성립 가능성, 명제 성립 가능성. 도덕, 명제의 논리적인 구조분석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은 메타가 하는 거죠. 실천윤리학 정답 3번이 됩니다. 2번은 지인이라고 써졌잖아요. 지극한 사랑. 신묘하게도 구름을 타고 해와 달을 부리며 이 세상 밖에서 논인다. 논인거, 논일류, 소유유. 삶과 죽음도 그를 변하게 할 수 없거나 어찌 이롭거나 해로운 것에 얽매이냐.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생사에 감정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자가 출제가 된 거고. 죽음관이죠. 을은 사람 섬기 죽음으로서 어찌 귀신을 섬기요. 그럼 귀신 섬기는 거 인정하냐. 인정하겠다. 귀신 섬기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사람 섬기는 게 더 중요하다. 너 자신의 희생에서라도 인을 이루고자 한다. 이게 공자가 말했던 살신성이잖아요. 삶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한다는 사생취의 개념은 맹자 개념이고. 1번 이상적인 경지에 이르려면 생사의 분별을 초월하라는 게. 생사 분별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초연하라고 하는 거고. 죽음은 모여있던 기가 흩어지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과거의 평가원 약간 치산무제 냈던 적이 있죠. 모여있던 기. 기가 모이면 생. 흩어지면 사예요. 죽은 자를 예에 따라 애도하는 것은 도리에 맞죠. 당연히 유교에서는. 그 다음에 선비는 인간담을 실현하고자 자기 죽음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살신성인 이야기 해드렸고. 갑과 을.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그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죽음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유교나 불교나 도가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죽음에 집착하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고 내 목숨조차 내놓겠습니까. 정답이 2번에 3번이 됩니다. 3.3 이렇게 되겠죠. 3번 담론 참여자가 대화를 통해 규범의 도덕적 타당성을 결정할 때 다음의 윤리적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갈등은 폭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모든 관련 당사장과의 공동협의. 둘째,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방해받지 않고 주장 권리. 셋째, 담론 참여자들은 초주관성의 원리에 따라. 이게 매력적인 표현인 거죠. 초주관성의 원리는 뭐냐면 너만의 입장 관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야기 하다 보면 인간 다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네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말은 해 일단. 평등한 대화의 주체로. 하지만 네가 틀렸으면 틀린 거 받아들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담론, 공론장, 다양한 영역이 다 공론장이 될 수 있겠죠. 그 공론장에서 서로가 평등한 대화의 주체로서 무슨성이 실현되는 거냐면 서로 서로 주관적인 이야기하는데 나만 맞다라고 하지 말고 너의 입장도 인정해주고 나의 입장도 인정해주고 상호주관성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게 하보마스죠. 유원칙, 보편화 원칙 타당한 규범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와 부작용을 알고 있었어야 된다. 실천적 담론의 원칙, 디스커스 원칙에 따라 모두가 동의한 모두가 동의한 규범 이 타당한 규범 외적 강제 없이 발언권 보장 받아야 되고 니은 보시면 담론 참여의 자격은 이성적 논의 능력의 유무에 달려있다. 이거 좀 낚이신 분들 있을 텐데 담론 참여의 자격 공론장에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이성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는 능력 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지금 와서 장난치는 게 아니라 타당한 규범 만드는데 세 살, 두 살 이런 어린아이 나와가지고 응애응애 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 있으면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이성적 논의 능력의 유무 능력은 담론 참여자 다수가 동의한 규범이 항상 타당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의한 규범이죠. 만장일치. 현실에서. 그래서 넌 가상에서 왜 만장일치했어? 라고 하번마스가 롤스 비판하는 문제 낼 수 있습니다. 담론 참여자가 주관적 견해를 지니면 타당한 규범을 조치할 수 없다. 아니요.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너만의 입장만 고집 비우지 마. 그래서 정답이 기억띠인 1번이 됐던 거죠.